친구가 보이냐 이걸 포장해 줬네 에이 고맙게 말이야 맞다 밥도 3개나 줬네 다 많이도 되겠네 오늘 야 살벌하네 매운 놈 더 넣어야지 청양고추 안녕하세요 밥주요 오늘 이 그릴 좀 사봤어 아이고 야 저걸걸 잘 꺼네 이렇게 뜨겁게 해갖고 야랑 스팸이랑 여기다 구웠어요 아이고 타겄네 이제 불 꺼요 일단 냉수 한잔 먹고 아 좋다 밥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불러갔다 3그릇이나 벗는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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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큰맘 먹고 하나 말반마트에서 사 왔어요 이거 그릴 영석균 잘 먹을게 저는 이렇게 비디를 좋아해요 너무 쫄맛아 음... 마지막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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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아 아 입천장 니었네 아 통마늘이요 사람 낼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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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따 밥을 얼마나 눌렀는가 양 밥이 겁나네 양이 작은 양이 아니다 이 말이오 으 으 으 3 나는 읍 읍 u 의 으 nå 으 아아오 뾸우아 웬만하면 보장하는 음식 그렇게 별로 밥 없거든요? 기가 막히구만 고기도 깨끗한 눈뜨네 음 아아 어우 들어가 아 배불러 비비버리야로써 비빔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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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 배불러 오늘 친구 석균이가 이렇게 김치찜을 포장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먹었다 이 말이에요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사랑해요